안녕하세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상 처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 소식을 전한 넷플릭스가 35% 급락하면서 지수 전반에 부담이 됐습니다. 여타 기술주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 3%에 근접하던 미국채 10년 물수익률은 하락세로 반전하며 2.83%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금리를 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유가는 0.2% 상승한 102.8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앱스앤피 500은 전일 대비 0.06% 내렸고 다운은 0.71%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22% 내리면서 여타 지수 대비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애플이 0.1%, 알파벳이 1.5% 하락한 가운데 메타 플랫폼 수는 7.8%, 테슬라는 5%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2.6%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2%, AMD가 3% 내리는 등 반도체 업종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웨스턴 디지털이 1.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7% 오르는 등 메모리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IBM은 7.1% 급등했습니다. 필수 소비자 업체인 P&G 역시 호실적에 힘입어 2.7%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부진 여파로 월트 디즈니가 5.6% 내리는 등 여타 스트리밍 업체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중개협회가 발표한 3월 기존 주택 판매량은 전월 대비 2.7% 감소한 57만 호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예상에는 부합했습니다. 판매 속도 대비 주택 재고 수준은 2개월로 확인되며 전월 기록인 1.7개월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이 문제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섹터가 1.8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 그리고 IT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코스피에는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포착됐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환입을 일부 기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대비 외국인 매도세가 깊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 등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